넌 지금 망구석이야. 넌 다리네 짧은데요. 움직이지 않는 거지. 새 복 많이 받으세요. 어? 정국이 지금 삐보이 할 것 같아. 삐보이 해줘요? 한번 해줘. 새 복 많이 받으세요. 새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좀 시키자. 아 힘들었다. 어떻게 저런 잘해. 잠깐만. 어떡하지. 이 조각상은 어떤 조각상인가요? conversation间 너무 많이쏨. 아 힘들어. 남준이는 너무, 나을 만치 안 움직이는데. 새 복 많이 받으세요. 거의 다 왔지요. 아 형이 말 και서 또 못 갔어요. 새 복 많이 받았어요. 슈 51화번호 준비 됐어. 새 복 많이 받으세요.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